일선 경찰관 두 명이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는 업주에게 수백만 원의 뒷돈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관들은 돈을 받은 대가로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흘린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박성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모 씨가 서울 중랑구에 성인 오락실을 차린 건 지난 2016년 11월. 현금을 주고 카드를 충전한 뒤 게임에서 딴 점수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불법 오락실이었습니다. 불법 오락실이 통상 한 달이 안 돼 적발되는 것과 달리 이 씨 업소는 5개월 동안 단 한 차례 적발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가 관할 경찰관들에게 단속 정보를 미리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게 단속 정보를 받으면 손님을 급히 내보낸 뒤 문을 잠갔습니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서울 노원서, 동대문서, 중랑서 소속 경찰관 3명에게 단속 정보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씨는 그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각각 현금 수백만 원을 주고 룸살롱 접대를 하는 등 이른바 관작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최근엔 여러 경찰서에서 합동 단속을 하기 때문에 관작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라고 털어놨습니다. 해당 경찰관들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관 3명 가운데 뒷돈 등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